왜지? 어째서 그녀는 대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?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나 본데? 젠장 귀지가 원인이야. 저것들이 내 목소리를 맡고 있잖아. 장비! 블록 스탑! 난 지저분한 건 못 참지. 깨끗하게 청소하자. 거대한 귀지가 블록으로 쪼개졌어. 치우기가 쉬워졌지. 귀지를 밖으로 걷어차자. 내 작업실을 청소하는 기분이 드네. 와우! 그녀의 귀지를 모두 제거했어. 나의 작업실이 깨끗해졌지. 이제 쾌적하게 대본을 읽자. 응? 왜 집중을 못하는 거야?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무대에 집중해. 왼 소녀가 이쪽으로 뛰어오는데? 명이잖아. 어째서 명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까? 명이가 도착하자마자 귀를 관찰하잖아. 그녀로부터 숨어야 하는 친밀재가 된 기분이야. 허!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고 있잖아. 거대한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는데 들킨 건가? 그녀의 생각을 모르겠어. 왠지 나를 제거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. 선빵 필승!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지 말라고!